지난 7월 20일 트위터에는 감성 맛집이라며 방문한 가게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작성자는 감성 맛집 절대 안감이라며 그릇도 안 닦고 주는지 다이소 3천원짜리 그릇에 다 줌이라며 사진 한 장과 함께 글을 게시했는데요. 언뜻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릇 끝부분에 3천원이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그러면서 해당 트윗을 쓴 뒤 해당 가게 사장으로부터 DM을 받았다고 말하였는데요. 식당 사장은 올려주신 게시물로 매장의 심각한 불법 리뷰로 심각한 영업 손실과 명예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이소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심지어 저희는 대부분 그릇과 용기를 국내 1등 업체인 이더멜라민사의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설거지 안하고 재사용하는 식당이 있을까요? 라며 오픈 주방으로 지금껏 2년간 너무 열심히 청결해 힘써준 직원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엄포하였는데요. 이에 작성자는 식당 사장이 말한 사진 조작 의혹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올린 사진은 절대 편집하거나 조작된 사진이 아니며 제가 해당 음식점에 방문하여 제가 경험한 그대로를 촬영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지금 협박하시는 거냐며 기분 정말 나쁘다. 업무 방해할 생각으로 글 올린 것도 아니고 상호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다이소 그릇을 썼다고 질책하는 글도 아니라며 누구든지 접시에 스티커가 붙여 나오면 안 씻고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되물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매장 이용하고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없듯이 저도 제 개인 sns 개인 감상을 올린 것뿐이라며 진위를 어떻게 따지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식당 사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죄송하다며 누군가의 조작이나 공격으로 착각했다며 최근 네이버 순위가 떨어져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사과부터 드려야 한다는 걸 놓쳤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주방 책임자 인원 교체와 더불어 더욱 신경 쓰는 매장이 되겠다고 말하였는데요. 작성자는 최근 해당 음식점에 방문한 것은 아니며 작년 11월에 방문하여 찍어놓은 사진을 최근 트위터에 게시하며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식당 측에서는 공격성 리뷰 테러를 당하고 있다라며 트위터에 검증되지 않은 공격성 게시물을 통해 카카오의 평점 테러를 받고 있어 방문하지도 않은 분들의 거짓 리뷰는 법적 대응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 당연히 청결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릇은 스티커도 안 떼고 음식을 손님에게 내놓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네요.